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ABC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 거거든요 지금 bcha 투자자 분들 중에서 계속 투자를 할지 아니면 내가 멈춰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영상을 준비하셨어요. 제 영상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영상일 뿐입니다 모든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도 비트코인 캐시 ABC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저를 위해서도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걸 투자를 계속 할지 아니면 접을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선택권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에 대해 어떤 순서로 설명을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드포크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캐시 ABC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그 이유가 코인베이스 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코인베이스 룰이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블록체인은 노드들이 채굴을 해줘야 하지만 분산원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ABC 진영과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 간에 얼만큼의 노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걸 보고 이게 투자할 때 가장 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ABC와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이 얼만큼의 노드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캐시가 개발할 때 개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은 개발 자금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 코인베이스 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카운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가 있는데 이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어떻게 무엇을 처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 현재 블록이 정상적으로 채굴되고 있는지 채굴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이것들은 이제 오늘 날짜로 현재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과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블록체인 채굴에 대한 수치적인 것들을 제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캐시 ABC의 적정 가격이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 비트코인 캐시 ABC가 얼만큼의 가격을 형성하면 이들이 자기들의 개발을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은 51%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ABC를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 51%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우리는 비트코인 캐시 ABC 정말 이름이 길죠 말할 때마다 너무 길어서 좀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 ABC가 이 51%의 공격을 막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볼 거고 이거 이제 비트코인 캐시 ABC를 지원하고 있는 거래소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 ABC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짤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오늘 제 짤을 보시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버릴지 가져갈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었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게 2009년도에요 그때 블록 사이즈가 1메가였고 세그윗은 하지 않았어요 세그윗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냥 다루지 않을게요 오늘 키포인트는 비트코인 캐시 ABC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설명들 다 넘어갈게요 2017년 8월 1일 날 중국 채굴업차들의 주도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로 분화가 됐습니다 하드폭가 됐죠 그러면서 얘들이 32메가바이트 1메가를 32메가로 올렸고 세그윗은 하지 않았어요 이때 2017년 8월 1일 날 뭐가 생겼죠? 비트코인 캐시가 생겼죠 그리고 2018년 11월 15일 날 지금부터 딱 2년 전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하드폭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32메가의 블록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블록, 그 다음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적용시켰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근데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블록 사이즈를 128메가바이트로 높였고 하지만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드폭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2017년에 하드폭의 원인은 뭐예요? 블록 사이즈를 높인 것 때문이죠 그리고 2020년 11월 15일 날 비트코인 캐시 ABC가 하드폭가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IFP 코인베이스 룰 때문에 그래요 코인베이스 룰이 뭐냐면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돈이 들잖아요 개발할 때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개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하드폭가 일어났죠 오늘은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ABC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킥하게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비트코인 캐시 ABC까지 무엇 때문에 하드폭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코인베이스 룰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부에게 92%의 인센트가 들어가죠 광부한테 기존, 이게 기존에요 이거 보시면 이게 기존인데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사용자가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블록을 채굴하죠 블록을 채굴하면 100% 누구한테 갔어요? 광부들한테 갔습니다 광부들한테 다 갔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도 개발자가 있어야 돼요 이 개발자들은 개발 비용을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 이 채굴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스폰서를 했죠 스폰서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개발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일반 비트코인 캐시 사용자들 있잖아요 홀더들 이 홀더들이 기부를 했죠 기부 아니면 블록체인 광부들의 스폰서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사용자들한테 받는 돈은 별로 부담감이 없는데 이 채굴자들한테 받는 돈은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족쇄가 제일 위험이 있다는 거죠 채굴자들한테 개발자들이 족쇄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코인베이스 룰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이걸 주도했던 것이 비트코인 ABC 진영의 개발자들이 한 거죠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은 총 많은데 큰 무리가 세 개가 있어요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ABC 진영 그 다음에 비트코인 unlimited 진영 그 다음에 비트코인 노드 진영 이죠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집단이에요 이런 개발 집단들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버전들을 릴리시킨 장본인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애들이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에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룰을 조깅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 ABC로 분화된 주도 세력이 이 진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진영과 대결을 했냐면 비트코인 ABC 진영과 비트코인 노드 진영 그래서 우리가 BCH A 진영과 BCH N 진영이 이번에 싸운 거예요 하드북으로 해시 전쟁을 벌인 거예요 해시 전쟁을 누가 벌였다? 비트코인 캐시 ABC 소프트웨어 개발자 집단과 비트코인 노드 BCH N 노드 집단이 해시 파워를 가지고 겨뤘는데 이번에 누가 승리자가 됐다? 비트코인 캐시 ABC가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이 승리했다 왜냐하면 채굴자 진영, 채굴자가 다 여기에 붙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영은 채굴비용의 100%를 누가 갖는다? 채굴자가 갖는 구조고 BCH A 진영은 채굴자가 92%를 가지고 나머지 8%를 누가 가진다? 채굴비용의 8%를 누가 가진다? 개발 집단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요지가 그리고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누구한테 붙은 거죠?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에 붙은 거죠 그래서 9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로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이 이번에 승리를 해서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이 승리해서 BCH라는 이 타이틀,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BCH A 진영은 이번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브랜드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로 BCH A를 쓰고 있는데 이 이름은 바뀔 수도 있어요 리브랜딩 당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바뀌는 코인베이스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블록을 채굴하면 리오드로 92%가 누구한테? 채굴자들한테 갖고 펀드 개발비용으로 8% 정도가 누구한테 들어온다? 개발자들한테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 거죠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강부에게 92% 나머지 8%를 프로토콜과 GNC, GNC가 뭐냐면 글로벌 네트워크 카운슬,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에 펀딩하는 구조예요 이 8%가 몇 개냐면 1년에 2만 6,280개 1년에 몇 개 생긴다고요? 2만 6,280개가 생기는 거죠 1년에 이게 BCH A, BCH 진영의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개발비용으로 충장되는 거죠 그 중에 50%는 프로토콜 펀딩 얘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이 어떤? 뭔 일을 하는 거예요? 50% 50%면 13,140개의 BCH A가 들어가는 거죠 얘들한테 이 금액이 들어가면 이 금액을 받아서 얘들이 뭐 한다? 지금 현재 메인트넌스, 유즈보스를 하는 거죠 유즈보스 소프트웨어, 유즈보스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프트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51% 공격을 당하면 누군가는 이 51% 공격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로드맵?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 ABC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로드맵이 있는데 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새로운 개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개발자 중에 신입 개발자보다는 우수한 개발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개발자 뽑는 데 들어가는 돈들 이런 돈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3,140개 이건 누구한테 주느냐 GNC 펀딩이라는 거죠 GNC가 뭐냐면 글로벌 네트워크, 카운실 이런 거죠 프로토콜 펀딩은 소요되는 경비는 유즈보스, 지원, 로드맵에 따른 개발 비용으로 쓰이고요 GNC 펀딩은 리서치 앤 디벨로몬트 그러니까 연구개발 그 연구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로드맵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뭘 만들면 내가 세계 최고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뭐다? 새로운 제안 같은 게 쓸 수 있잖아요 제안 같은 게 그런 제안들 같은 것들 이런 제안들이 생기면 그 제안들을 투표에 붙여서 그 제안들을 좋다고 받아들이면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필요한 거고 기획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이 돈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쓰이는 이런 것들 리서치 앤 디벨로몬트 연구개발 비용 및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데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GNC 펀딩에 대해서 이게 좀 복잡한데 또 이 GNC 펀딩은 73 쉐어 그냥 명이라고 표현할게요 명이 아닌데 사람은 아닌데 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명으로 표현할게요 21명하고 52명하고 나눠지는 거죠 이 21명은 뭐냐 하면 가장 많은 홀더들 21명 아시겠죠? 21명 가장 많은 BHA를 들고 있는 고래 21명하고 그 다음에 52명은 뭐냐? 채굴자 그 이 52명 채굴자는 뭐예요? 가장 BHA를 가장 많이 채굴한 채굴자 52명 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이게 2020년 12월 4일 최근이죠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을 나타낸 건데 이거에 대해서 2020년 11월 15일부터 이 노드들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로저버가 다수의 저명한 거래소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캐시 노드 BCHN BCHN 팀은 최신 BCH 체인 분할에서 명확한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승리했죠 그래서 BCHN이 어떤 타이틀을 가져갔다? BCHN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죠 분할은 BCH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BCH 생태계의 많은 부분이 이전에 기본 프로토콜 개발자인 비트코인 ABC와 분리되는 것을 보았죠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 이때까지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물론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비트코인 ABC,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이 이 세 개 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ABC 진영도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진영이 떨어져 나간 거죠 이 진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진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전에 BCH 자산을 지원했던 모든 플랫폼 및 서비스는 해당 이름을 사용하여 계속 지원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이진영하고 이진영은 이 두 진영에서 비트코인 캐시, BCH 이 타이틀을 가져간 거죠 얘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BCHA라는 지금 현재 임시로 이걸 쓰고 있어요 이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경사항은 전적으로 BCH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든가 비트코인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 해시 전쟁은 비트코인 캐시 안에서 내분이 생긴 거고 이 내분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가 약화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내분이 생겼으니까 특히 여전히 BCH로 알려진 자산을 채굴하는 1318개 노드 중 467개가 여전히 비트코인 ABC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게 지금 467개라는 이게 11월 15일 기준으로 467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467개라는 이게 비트코인 ABC를 지원하지 않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노드들이 비트코인 캐시 ABC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밑에 있는 게 2020년 12월 4일이에요 지금 이게 426개로 돼 있죠 그럼 한 몇 개요? 한 40개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 40개 정도가 어디로 넘어간 거죠? BCHN 이 진영으로 갔죠? 이 진영이 어떤 거예요? BCH 진영이죠? 이 진영으로 40개가 넘어갔고 계속 한번 보시죠 몇 개가 넘어갔는지 582개가 비트코인 언리미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582개가 그러면 582개요 582개 얘도 좀 줄었죠? 준 게 한 몇 개 정도 되냐면 한 15개 정도 되나? 15개? 15개 정도인데 얘도 어디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60개 정도? 65개 정도가 6개 정도가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11월 15일에 비해서 60개 정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BCHN 쪽으로 많은 노드들이 넘어갔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도 아직까지 426개가 노드들이 채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택도 없죠? 426개면 택도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전체적으로 해시 파워가 많이 떨어지 형각하게 떨어져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부는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진영한테는 안 좋은 거였어요 이번에 하드포크는 그래서 버전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채굴 노드의 감소로 인해서 ABC는 현재 해싱 난이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처음 몇 시간 동안 처음 몇 블록을 철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거죠 비트코인 해시 분할되면 이제 426개가 지원하는데 그때 비트코인 캐시 해싱 난이도가 꽤 높았거든요 근데 분할되는데 해싱 난이도는 계속 높았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으니까 426개가 블록을 채굴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옛날엔 1000개 이상이 채굴해서 그래도 채굴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426개가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채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캐시는 2주마다 2주마다 한 번씩 해싱 난이도가 재조정되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난이도가 재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며칠 만에 그 후부터는 좀 더 블록 채굴하는데 좀 원활하게 채굴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BCH 프로토콜 버전에는 몇 주간이 며칠 내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는 난이도 조정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 난이도 조정을 2주에 한 번씩 했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은 블록을 채굴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난이도 조정이 며칠 만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ABC가 성명을 냈거든요 11월 15일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능한 체인 분할이 발생하면 두 체인 모두에 대한 노드 구현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에 426개 노드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노드들은 어떻게 채굴한다? 비트코인 ABC도 채굴할 수도 있고 모두 채굴할 수 있다? ABC 비트코인 캐시 ABC 노드도 동시에 채굴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틀린데 둘 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채굴자들이 426개의 채굴자들이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비트코인 캐시 ABC ABC 진영에서 우리는 비트코인 캐시 ABC 만 채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426개도 남지 않고 모두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머리가 똑똑하죠 그러면 다 떠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한다? 우리 것도 채굴할 수 있고 비트코인 캐시 노드 진영 것도 채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굴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나마 400개 정도의 노드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비트코인 캐시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 보면 비트코인 캐시.org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그래서 이번에 이 사이트를 2진영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패배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래서 이 통제권을 넘겼어요 누구한테 이 진영에 넘긴 거죠 웃겨요 만약 이 해시 전쟁에서 만약 비트코인 ABC가 이겼다 그러면 얘들은 비트코인 캐시 뭐 할지를 자기들이 확보하는 거였는데 해시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들을 승진한테 다 넘겨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넘긴 거죠 참 재밌죠 이렇게 된 거고 비트코인 캐시 언리미티드도 성명을 발표했죠 이 진영이 원래 중립적인 중립 이거든요 중립 중립 얘들이 중립인데 이번에 해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얘들이 레딧에 성명을 발표했죠 어떤 성명이냐면 참 재밌는 성명이죠 오늘날 BCH 성태계의 모든 참여자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비트코인 캐시는 다른 암호화폐 생태계가 달성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우리는 프로토콜의 부패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집중식 개발팀 그 개발팀이 누구예요 비트코인 ABC 이진영의 개발팀을 말하는 거죠 개발팀의 권한을 제거하고 중앙집중식 웹사이트를 거부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은 거죠 이게 붙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통합되고 분산되어 있다 라고 이쪽으로 붙은 거죠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해시 전쟁이 끝난 후에 분할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몇 번씩 설명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ABC 진영이 역사상 대부분의 BCH 노드에서 사용된 프로토콜이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ABC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누가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근데 BCH 프로토콜에서 풀타임으로 작업하는 개발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트코인 ABC 진영에서 항상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FP 이 IFP가 펀딩 계획인데 인프라 스트럭처 펀딩 프로토콜이라서 IFP 계획을 지지했지만 BCH 커뮤니티의 대다수는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굴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생각을 꺼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개발자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걸 좋게 생각했고 그 의견에 동전했지만 실제로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개발자 집단 비트코인 노드 개발자 집단도 있고 채굴자 집단도 있잖아요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IFP 코인 베이스 룰을 다 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게 실행이 되면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ABC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면 얘들이 중앙집전적인 빅브라다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죠 물론 이 주장이 반대를 위한 주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P에 반대하는 비트코인 진영은 비트코인 캐시 노드라는 개발자 집단을 새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프로토콜 방향 문제에 보다 하의적인 입장을 채택한 팀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는 가장 긴 체인의 방향을 따라겠다고 약속했다 얘들은 해시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뭐했다 중립이었어 중립 중립이었죠 그리고 해시전쟁이 발발해서 얘하고 얘하고 피터진은 해시전쟁이 발발하고 윈이 BCHN이 승자가 되자 누구한테 붙은 거예요 얘들은 이 진영은 얘기에 붙은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얘들은 암적인 존재들이고 얘들을 우리가 도려냈다 라고 입장을 표명한 거죠 아주 재밌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의 기부 펀딩 모델과 비트코인 캐시 ABC의 코인베이스 규칙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11월 15일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은 두 개의 체인으로 분할 됐죠 두 체인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캐시 ABC와 비트코인 캐시 노드라는 임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처음에 해시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거래소에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 타이틀을 누가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어떻게 했다 BCHA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진영을 BCHN으로 불렀다는 거죠 BCHN으로 불렀다는 거죠 임시 이름을 부여했다는 거죠 승자가 뭘 가져간다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과 BCH라는 티커를 가져가게 되어있죠 아직 모르니까 거래소에는 임시로 해시전쟁이 11월 15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거래소는 어떻게 이게 기준의 BCHN과 BCHA로 두 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해시전쟁이 끝나면 승자가 이것들을 독식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그전에 해시 싸움 전에는 이렇게 되어있었다는 거죠 거래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체인 분할이 발생하면 하나의 체인은 일반적으로 원래 암호화폐 이름과 티커를 유지하죠 해시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만 다른 체인은 새로운 브랜딩을 통해 별도의 암호화폐가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 ABC가 패배했죠 그래서 BCHA로 명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BCHN은 BCH 이름과 티커를 유지했다는 거죠 BCHN 진영이 이걸 유지한 거고 BCHA는 곧 공식 코인 이름과 로고 및 티커로 브랜딩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이름이 이 이름이 공식 이름은 아니다 리브랜딩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정신 좀 차리면 지금 51% 공격 당하고 있거든요 BCHA가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정신 차리면 그때는 이제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BCHA가 BCH와 펀딩 구조가 틀린 점 어떤 거냐면 바이낸스에 의해서 BCHA 펀드의 미래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각 BCHA 블랙 보상의 8%를 재투자합니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바이낸스가 관리하는 모양이에요 8% 그 돈을 누가 관리하냐면 바이낸스에서 펀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펀딩 모델은 예측 가능한 보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기술 인재에게 보상하는 반면 비트코인 캐시는 기부를 받죠 기부 기부 또는 누구한테? 채굴자들한테 뭘 받는다? 기부가 아니라 뭐였지? 그 용어가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폰서 받는 거죠 스폰서 받으면 스폰서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규칙에 의해 모금된 자금의 절반은 진행 중인 노드맥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죠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글로벌 네트워크 카운실이라는 데 들어가는 거죠 얘들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개발팀한테 주는 거죠 주는 돈이고 이건 뭐예요? 스테이크홀더 21명과 53명인가? 이거 채굴자 53명 73개 74개인가? 얘들이 이제 R&D죠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것들에 필요한 돈들을 여기서 결정을 해서 그 그 돈을 집행하는 거죠 21개의 빅고래들과 53개 최고자들이 어떻게 한다? 이 생태계 R&D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R&D를 채택한다는 거죠 아까 설명했다 제사이 설명하지 않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50% 8% 13,140개는 누구한테 현재 개발팀 누구예요? 비트코인 ABC ABC 소속 개발자들한테 이게 들어가는 거죠 13,140개 BCHA가 들어가요 그리고 13,140개 BCHA 나머지는 GNC 글로벌 네트워크 카운슬 얘기해줘요 처음에 어떤 우리가 있었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 ABC를 독재자라고 불렀어요 독재자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비트코인 캐시 진영을 너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냐 너희들이 8%의 돈을 받아서 너희들이 다 처리하면 너희들이 부패하면 누가 감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보완점으로 뭐냐면 그러면 좋다 우리가 지금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 ABC를 이끌어가야 되니 개발해야 되고 유지보시해야 되고 소프트해야 되니 우선 8%에 4%에 해당하는 13,140개를 우리가 받겠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건 우리만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반 50%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GNC라는 펀딩 구조 협의체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나머지 13,140개 BCHA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R&D를 통해서 비트코인 ABC 진영이 세계적인 블록체인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끌어 가라 우리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개발팀이 관여하지 않다 여기는 누구한테 관여시킨다 21개의 고래들 BCHA를 들고 있는 고래 21명 고래 그리고 52명의 채굴자 채굴자 중에서도 채굴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60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52개 그래서 총 73명이 비트코인 캐시 ABC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라 그래서 R&D 좋은 연구 개발할 게 있으면 너희들이 이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라 그 고난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GNC 펀딩 구조에 대한 이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 그래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좀 아무리 좀 이거 같은 말 계속한다 해도 우리 홀더 우리는 홀더잖아요 비트코인 ABC 홀더잖아요 홀더는 기본적으로 홀더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 프레임워크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비트코인 캐시 인프라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누구를 배제한? 지금 비트코인 ABC 개발자들을 배제한 그것은 새로운 코인베이스 규칙을 통해 각 블록 보상에서 모금된 자금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13,000개 정도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누가? 73명이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 회원으로서 주요 채굴자와 보유자 고래들은 1년에 한번 믿업을 거치는 거죠 1년에 보이시죠? 보이시죠? GNC Annual Meetup 1년에 한번 모이는 거예요 펀드의 일부가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에 어떻게 재투자되는지에 대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트코인 캐시 ABC 인프라의 미래 개발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비트코인 캐시가 생성된 이후로 비트코인 캐시 개발은 전적으로 기부 또는 스폰서에 의존했다는 거죠 그리고 펀딩이 코인베이스 보상에서 더 빨리 조달되지 않은 이유 중 일부는 펀드의 관리 및 분배 방법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룰을 반대했던 진영이 있잖아요 BCHN 이 진영이 논리는 그거였어요 비트코인 ABC 너희들이 이 돈을 받아서 마음대로 쓸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부패했을 때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너무 걸무리가 썩였는데 그래서 얘들이 대안으로 나온 게 알겠다 반은 우리가 받고 반은 얘들한테 모든 권한을 임하겠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코인베이스 룰을 설득시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를 설립했던 거고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무료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동일한 생태계가 인프라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결정을 누가 한다 얘들이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1개의 쉐어 비트코인 캐시 ABC를 가지고 있는 고래들 그리고 채굴자 중에서도 가장 채굴 성적이 뛰어난 51개 채굴자 이들이 비트코인 캐시 ABC의 인프라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여기는 난이도와 해시레이트 이걸 보고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진영과 비트코인 ABC 진영이 얼만큼 네트워크가 건강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디프커트 난이도죠 난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엄청 높죠 보시면 여기 6자리 뺄게요 9자리 뺄게요 9자리 뺄게요 9자리 뺄게요 12 263 10배 아니다 20배 20배 정도가 더 높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ABC 진영에 채굴자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대폭 낮아진 거예요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시간이 8분 17초 얘네들은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채굴 시간은 9분 21초예요 지금 비트코인 ABC 진영이 얼마나 51% 공격에 취약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얘가 다음이라도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너지는가 하고 51% 공격당할 확률이 높다는 건 틀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된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 이게 안정화가 되잖아요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난이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블록체인을 위한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블록을 생성하는 게 쉽지 않다 라는 거죠 난이도는 주어진 목표 아래에서 해시를 찾기 위해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수의 블록을 채굴하는데 더 많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공격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디필커트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러면 공격에 대해서 강하다는 거고 이해해 보세요 ABC 진영 디필커트가 낮다는 것은 공격에 치약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난이도는 각 블록 사이즈 평균 시간이 10분을 유지하도록 조정되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서 블록 시간이 10분을 초과했다 난이도는 낮아지는 거고요 난이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블록 시간 한 블록 생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낮아지면 디필커트를 높여서 키워주고 싶은데 얘들은 지금 노드를 채굴하는 노드들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디필커트가 낮아진 상태라는 거죠 위험한 상태예요 두 번째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0.11 여기는 2.0 보시면 알겠지만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네트워크가 안전하다는 거고 해시레이트가 낮을수록 네트워크가 공격당할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ABC가 상당히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수치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해시레이트가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시레이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 채굴에 기여하는 컴퓨팅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컴퓨팅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컴퓨팅 파워력이 2.02 나온 거고 비트코인 ABC는 0.11 나온 거에요 컴퓨팅 파워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채굴자가 없다는 거에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채굴자는 컴퓨터 처리 능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모든 비트코인 캐시 거래를 기록하며 노력에 대해 비트코인 캐시를 보상으로 받거든요 개별 비트코인 채굴기에 해시 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게 되죠 전체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 해시 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계가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 채굴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시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해시 레이트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촉도라는 거죠 전체 해시 이율이 높으면 네트워크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한테는 좋다는 건데 지금 ABC 진영은 해시 레이트가 0.11 밖에 안 돼요 이것도 한 20배 정도 작다는 거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보다 20배 낮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ABC 진영이 이 어려움을 뚫고 해시 레이트와 난이도를 다시 온 상태로 복구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가격은 높아진다 분명히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를 공격하는 사람은 전세계 모든 해시 레이트에 최소 51%가 필요하며 수백만 개의 채굴기가 실행 중일 때 상당히 비싸요 51% 공격을 하려면 채굴구의 51%를 점유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000개가 있다 내가 51% 공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채굴구의 501대 정도를 내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확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1000개의 20배니까 뭐요? 뭐 50? 10배? 10개? 지금 말해서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는 게 그래서 51% 정도 공격을 당하기에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지금 400개가 있다는데 400개 중에 250개 정도? 뭐 이것만 있어도 51%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시레이트는 컴퓨터 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 성능하고 상관이 있잖아 컴퓨터 성능하고 얼마나 좋은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이게 400대니까 정확하게 한 200 한 대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한 대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거 두 대보다 더 빵빵한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해시레이트는 절대적으로 노드 수가 절반 이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2% 공격을 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ABC 진영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건 그냥 제가 말하는 짤이에요 비트코인 캐시 ABC의 적정 가격이 얼마냐 라는 거죠 얼마냐면 2020년 비트코인 ABC의 2020년 펀딩 목표가 330만 달러야 우리 돈으로 얼마 40억 원이죠 그러니까 1년에 40억만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세계 제1의 세계 제1의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비트코인도 꺾을 수 있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1년에 40억만 있으면 우리는 세계 제1의 코인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한 집단이 비트코인 ABC 진영이에요 그 돈이 40억이에요 이제 계산해 볼게요 얘들이 1년에 받는 BCH의 수량이 26,280개 이걸 40억으로 나누면 40억을 26,000개로 나누면 얼마다? 적정 가격은 15,220원만 되면 얘들은 뭐한다? 세계 제1의 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겠죠 1년 동안이니까 앞으로 얘들은 1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많이 생기는 구조잖아요 많이 생기는 구조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얘들은 강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얘들의 생존중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진다고 파워가 더 강해진다고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ABC에 이건 업비트니까 업비트 가격이 26,990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이 목표를 달성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26,280개 중에서 절반은 비트코인 ABC 진영으로 오고 절반은 글로벌 네트워크 카운셀 이라는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26,280개 계산하면 안되고 40억 원을 13,140개로 나눠야 된다 이랬을 때 이게 얼마가 돼야지만 얘들이 40억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3만 원이 되면 얘들은 1년 목표의 1년 목표의 40억을 무리없이 누구한테 앵벌이 하지 않아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가격은 3만 원대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ABC가 3만 원대로 계속 유지해서 쭉쭉 나가준다면 얘들은 더욱더 강해질 거라는 건 잠행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채굴자들도 포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이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가격대가 떨어지면 상당히 불안한 구제지만 최소한 3만 원대만 비트코인 캐시 가 유지해진다면 그렇게 해볼 만한 거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비트코인 캐시 A가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대는 중요한 건 지금 51%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51%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AB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가격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높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만 2만 7천원 업비트 그리고 코인 원에서 2만 4천원 그 다음에 곱박스 2만 3천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네요 비트코인 캐시 ABC를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지원해 주고 있고 코인엑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거래수가 빵빵한 데가 많이 거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51% 공격을 심하게 당하고 있어서 입출금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입출금은 안 되고 있어요 막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ABC가 51% 공격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가 불안하기 때문에 입출금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51% 공격이 끝났을 때 비트코인 캐시 ABC가 생존해 있다 살아 있다 이러면 그 애들은 강해질 거고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설명을 하고 51%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오래된 가드 강부와 고래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올드 가드 마이너 엔드 고래 헐 인 이 그룹이 지금 51% 공격을 감염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ABC 진영을 지금 공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거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벌런 테러리즘 인가 전 dv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벌런 테러리즘 전 dv 뭐 그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집단이 지금 ABC 진영을 51% 공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ABC에 대한 52% 공격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 공격은 채굴자에게 8%가 아닌 100% 세금을 부과하도록 코드를 수정하여 채굴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에서 소프트웨어를 바꾸면서 어떻게 했냐면 보상을 줄 때 블록 보상을 줄 때 누구한테 92%는 채굴자한테 주고 92% 나머지 8%는 누구한테 어떤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주소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지금 공격은 100%를 누구한테 여기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채굴자는 0%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채굴자들이 자기한테 오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채굴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ABC를 채굴하는 채굴자들이 다 떠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52% 공격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설명드릴게요 51% 공격 자 이렇게 했어요 정상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에서 이렇게 체인을 발굴하고 있었죠 이렇게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 테러 집단이 자기들만 알고 네트워크에서 52% 해시 파워가 얘들보다 더 큰 거죠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얘들은 블록을 더 많이 생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3개 4개 원래는 정상적인 게 3개고 비정상적인 게 4개인데 이 두 개가 경쟁하면 누가 이긴다 얘들이 져요 블록체인에서는 뭐다 체인의 길이가 긴 게 무조건 선택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92%는 누구한테 채굴자한테 8%는 누구한테 개발자 주소로 보내주게 돼 있는데 얘들은 뭐한다 100% 누구한테 개발자한테 주는 코드가 사입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굴을 했는데 이게 무력화되고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굴됐으면 나한테 보상이 8%가 왔을 건데 얘들은 이 보상을 주기 싫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51%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 작업을 그러면 채굴자들은 자기한테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채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보상을 못 받는 거야 채굴자들은 그럼 채굴자들이 버티지 못해요 떠난다고요 ABC 진영을 떠난다고요 이런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런 공격을 과연 비트코인 ABC 진영은 이 공격 51% 이 공격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불사조처럼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지금 간전 포인트고 이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캐시 ABC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라는 거죠 자칭 오래된 강부와 고래들 공격자들 그룹인 Voluntaryism.dv는 11월 15일 비트코인 캐시의 논쟁적인 하드포크에 항의하여 비트코인 캐시 ABC에 대한 51% 공격을 시작했죠 익명의 그룹은 코인베이스 규칙을 수정하여 채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로 이어진 논란이 되고 있는 IFP 세금인 8% 대신에 IFP와 관련된 주소로 블록 보상의 100%를 다 보내버린다는 거죠 채굴자들한테 보상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럼 채굴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강부들에게 비트코인 캐시 ABC에 대한 채굴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51% 공격은 악의적인 51% 공격이 가능한 것은 뭐한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 해시 레이트라든가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시 파울을 51%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로조보라든가 이 진영들 이 진영들은 빵빵한 채굴기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에서 51%의 해시를 가지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쉬운 거라고요 얘들은 지금 갓 태어난 애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 ABC 진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공격은 51% 공격은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오랫동안 51% 공격을 하기는 힘들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들은 오랫동안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51% 공격이 드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제가 얘기해 이게 51% 공격이 얼마나 든느냐 하면 기존에 51% 공격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 보더라도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포크인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51% 공격을 3번 받았거든요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공격자에게는 51% 해시 공격을 해야 되니까 해시 파워를 임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1시간당 3,800달러 정도 밖에 안 된대요 한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해시 파워 51% 공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51% 해시 공격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1시간 51% 공격은 약 7,300만원 정도 아니 7,300달러 정도밖에 안 된대요 7,300달러밖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오랫동안 51%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비트코인 ABC 진영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밸런 테리 리즘 좀 DV 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그 비용은 그렇게 우리한테 큰 비용이 아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고 반면에 비트코인 ABC는 이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양측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말싸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이 51% 공격의 배우는 누구냐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로저버가 오늘의 공급 배우에 있는 그룹의 로저버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저버가 비트코인 ABC가 이런 코인베이스 룰 얘기했을 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1% 공격을 하고 있는 배우에는 로저버가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로저버가 공식적으로 내가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격 습성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비난의 하살이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자 예외는 누가 실제로 공격의 배우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로저버가 공격의 배우든 아니든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트콘 ABC를 홀드하고 있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51% 공격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한테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BC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BCHA ABC의 가격의 안정성은 현재 BCHA 보이자의 신념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51% 공격이 당한성 루엠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비트코인 캐시 ABC 홀더들은 이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캐시 ABC 홀더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다리면 얘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꺾을 수도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지금 51%의 공격을 하고 있는 그 공격자의 돈이 다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51% 공격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 100개를 들 것인지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 ABC 홀더들은 이미 가격이 2만원 3만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 ABC 홀더들은 기다릴 거라는 거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기다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돈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1년 후에 1년 후에 40억이 들어와야 돼요 40억이 물론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40억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들이 계속 버티고 버텨서 가면 갈수록 안정적인 개발자금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ABC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발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 금액은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러면 개발자가 안정적으로 자기의 목표한 자기의 로드맵대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ABC는 버티면 버틸수록 오래오래 버틸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죠 더 강해지고 더 가격은 높아질 거라고 우리 비트코인 캐시 ABC 홀더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 캐시 ABC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캐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재밌게 준비한 짜리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비트코인 캐시 ABC를 가지고 있는 홀더 여러분들한테 있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 정도로 듣고 저도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